요즘 국민의힘 측 후보들이 뭔가 문제를 지적하면 무소불위 검찰 기소권 수사권을 믿고 마구 고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연 후보, 우리 박찬대 후보님 지역에 나온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저를 또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본인이 친일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닌데 어떤 기사를 제가 공유를 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포했다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사서 읽기는 너무 아깝고 기사에 나온 이분의 책 2021년에 쓴 일본 동행과 극복이라는 책에 나온 표현입니다. 혹시 여기서 글자 틀렸다고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사에 나온 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복잡하다. 일본 제품, 일본 요리를 좋아하고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면서도 일본과 갈등이 생기면 온 국민이 반일로 뭉친다. 거기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핍박받았다고 하는 피해의식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병존한다. 우리가 부족해서 당했다는 열등의식도 존재한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우리가 핍박받았다고 하는 게 피해의식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본인은 하는지 몰라도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받아야 우리가 설린 우호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국민들의 강박반념으로 규정하는 자체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당했다는 열등의식이라니 이게 정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정승연이라는 후보에 걸맞는 표현입니까?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 지적을 했다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를 하는데 대체 허위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열등의식을 가진 존재 강박관념을 가진 존재 피해의식에 찔든 존재로 마음대로 표현해놓고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제가 친일이라고 하는 기사를 공유했다는 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무슨 허위사실 공표입니까? 권력도 한순간입니다. 구소부리 검찰 권력 믿고 함부로 고소고발 남발하는데 이거 언젠가는 책임질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거 각오하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도 역시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속도로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던 것 같은데 고속도로 문제에 책임 없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민의 힘의 대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날입니다. 심판해야 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날입니다.